상태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. 선생님 저 좀 살려주면 안 돼요. 이랬어요. 대표는 예전에 방송 나가셨잖아요. 나갔죠. 죽을 뻔했어 나. 일반인들이 보는 시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현실과 맞닥뜨리는지 내용 자체가. 엑소라는 방송에 내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믿죠. 보이는 대로 믿지만 내가 예전에 이제 이건 내 얘기인데 방송 나갔을 때 선녀 동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나가. 근데 지금 선녀 와 있어요. 동자도 와 있고 보낸다고 가는 거 아니고요. 단지 선생님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이 다 틀립니다. 나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. 귀신은 잘 빼. 어떤 무당도 귀신 못 빼는 무당은 없어요. 공부를 하고 10년 20년 똑바로 선 제자라면. 나는 여기 앉아서도 들어왔던 귀신 바로 내 보낸 적 되게 많아. 점 보러 와서. 자 그걸 가지고 방송에 나가는 것 뿐. 그 사람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분명히 치료를 잘 해줬어요. 근데 치료가 다 끝났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 자기 관리도 중요하고 주변에 식구들의 관리도 중요해요. 그렇지만 난 다 했으니까. 또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는 선생님들 욕하면 안 돼. 찍고 나서 관리도 좀 해주시고 또한 고생한 선생님들도 있을 거니까 욕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.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름을 알리는 건데. 이름 알리는 거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딱 하나만 해줄게요. 방송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신꽃을 수십 뭐 수천만 우리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그것만 보고 갔어요. 근데 보름도 안 됐는데 찾아왔어요 나한테. 내가 누구누구한테 신꽃을 했는데요. 왔는데 뭐가 아무것도 신이 내려오지를 않았어. 그러면 이게 뭘까. 방송을 보고 찾아가서 이름만 보고 유명세만 보고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. 보니까 애가 벌써 빙의 신 그러고 완전히 이거는 미처가기 일보 직전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했더라고. 그러면서 내가 목소리가 되게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언제 언제 방송에 나갔던 누굽니다 그러는데 누군지도 알겠더라고. 너 그때 누구누구랑 촬영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습니다. 근데 너 상태가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 지금 사실은 선생님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. 왜? 너가 나갔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관리해준다고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좀 이상해서요. 상대를 안 해주는데 선생님 저 좀 살려주면 안 돼요 이랬어요.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정말 점사비도 없어요.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야. 신으로도 조상으로 우울증으로 테마도 다시 해야 되는 경우에요. 그러면 네 방편을 이렇게 취해봐라 그러고 뭐 만약에 약을 먹고 있으면 그 약은 일단은 끊지는 못하겠으니 요렇게 요렇게 조절을 하고 또한 네가 할 몇 가지를 일단은 해보고 나서 괜찮아지면 나한테 다시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보름 뒤에 전화가 왔어요. 맑게 웃으면서 약도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.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 잠은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아요. 이러면서 오는데 방송이라 그래서 다 나쁜 것도 하지만 조심들 좀 하시고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아멘